세 번째 섹션은 보안 솔루션입니다. 여기서도 기술이나 기능 같은 거 많이 나올 텐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 단어 외운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게 안 나옵니다. 첫 번째로 침입 차단 시스템 IPS입니다. 불법적인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네트워크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설명이 아니더라도 침입 차단 시스템 하면 대충 감이 오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침입 차단 시스템을 방화벽이라는 애가 담당을 합니다. 외부와 내부 네트워크 사이에 정보 흐름을 안전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방화벽 즉 IPS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IPS의 기능이 다섯 가지가 나와 있죠. 접근 통제, 신분 확인, 네트워크 감시 통제, 비밀성 보장, 무결성 보장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접근 통제, 신분 확인, 비밀성, 무결성 앞에서 지겹게 봤잖아요. 그 내용이 다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이 다섯 가지의 기능이 있다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넘어갈게요. IPS의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죠. 장점은 취약한 서비스를 보호할 수 있다. 접근을 통제할 수 있다. 로그, 기록이죠. 그 다음에 통제 가능하다라고 써 있는 부분. 반면에 단점은 속도가 느려지고 불편해진다. 우리가 항상 보안과 편리성은 약간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불편할수록 안전해진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이 쑥 지나갈 때보다는 데이터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정해진 규칙대로만 보호가 가능하며 새로운 형태의 공격을 차단하기 어렵다. 당연한 이야기죠. 내부에서 발생하는 형태의 공격은 차단하지 못한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방금 IPS가 방화벽과 같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방화벽이 뭔지 알고 계시죠? 쇼핑몰 같은 데 보면 위쪽에 방화벽 셔터가 있는 곳이 있다고 이쪽에는 물건을 놓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불이 여기서 났을 때 이쪽에 불이 이렇게 만약에 났다고 치면 방화벽 셔터를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불이 이쪽으로 번지지 않겠죠. 셔터가 내려와 있으니까요. 이거를 방화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쳤을 때요. 외부에 있는 이 위험 요소가 안쪽으로 들어올 수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방화벽이 여기 있고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불이 여기서 났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내부에서 발생하는 형태의 공격은 차단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압축 파일에 숨겨져 있는 바이러스를 찾지 못하고 침입 시에 알림 기능이 없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안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고요. 넘어갈게요. 침입 대응 방법의 종류 5가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예방이 있죠? 공격을 무력화하거나 침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미리 예방이죠. 보안 관리. 그 다음에 침입 선점입니다. 공격을 받기 전에 공격자의 정보를 파악해서 공격자의 서버나 해킹 프로그램을 공격함으로써 침입을 막아내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받기 전에 공격할 것 같으니까 미리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점이고요. 세 번째 침입 방해입니다. 목표를 숨기거나 착각하게 해서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방법이 방해. 그 다음 5위는 유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격자들의 침입을 유도하여 공격자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도록 유사한 시스템. 이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허니팟이에요. 영어로 써있었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공격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를 공격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 얘가 이런 성향으로 공격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엔 침입 탐지입니다. 네트워크에서 허가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탐지하고 침입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대응을 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5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방, 선점, 방해, 오인, 탐지. 다음은 IPS의 기본 시스템 3가지 정도를 같이 볼 거예요. 첫 번째로 스크린 라우터입니다. 내부 네트워크로 진입하는 패킷을 감시하고 외부 네트워크로 패킷을 전달하는 라우터 기능뿐 아니라 패킷의 헤더를 분석해서 필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필터링을 수행하는 게 핵심이겠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방화벽을 구축하는 방법 이게 스크린 라우터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IP 주소와 포트에 대한 침입 차단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다음은 베스트천 호스트입니다. 내부 네트워크와 스크린 라우터 사이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거랑 내부 네트워크 사이예요.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는 방화벽의 메인 서버 컴퓨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컴퓨터네요. 관리자 계정으로 콘솔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고요. 불필요한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니까 여러가지 설치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보안 소프트웨어는 항상 최신 버전을 사용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로는 프록시 서버가 있네요. 베스천 호스트에 설치되어 운용되는 전문화된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트워크 서버와 사용자 컴퓨터 간의 중계기로 대리 통신 역할을 수행하는 서버다. 프록시 서버에 요청한 내용을 캐시에 저장하고 관리한다. 캐시를 활용하여 송수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병목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캐시의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앞에서 페이지 부재, 페이지 교체 방식 뭐 이런 거 공부했었던 거 있죠?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전송하거나 사용하던 데이터를 캐시가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캐시에 저장된 내용을 다시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있는 데이터를 그냥 다시 우리한테 주는 거죠. 이게 캐시라는 개념입니다. 있는 데이터, 사용했던 데이터를 저장해놨다가 그 데이터를 다시 꺼내주는 거죠. 그러면 송수신 시간이 그만큼 절약되겠죠. 내용이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캐시를 이용하면 시간 절약, 병목 현상 방지를 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이 중요한 겁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IPS의 세대별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세대는 패킷 필터링 방식이래요. 앞에서도 방금 이야기를 했죠. IP 헤더와 TCP 헤더를 체크해서 필터링을 하는 방식이다. IP 주소와 포트를 기준으로 ACL, 액세스 룰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OSI 7계층의 네트워크에 3, 4계층 프로토콜 침입을 차단할 수 있다. 다양한 추가 기능을 추가하기가 복잡하고 불편하다. 1세대니까요. 다음은 2세대의 응용 게이트웨이 방식입니다. 인터넷으로 침입하는 공격을 응용 보안 서비스 프로그램이 차단하는 방식이다. 프로그램이 차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세대 방식에 더해서 OSI 7계층 네트워크에 7계층 프로토콜 침입을 차단할 수 있다. 강력한 감시 성능을 제공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워서 투명성을 제공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뭔가 더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서킷 게이트웨이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화벽에 있는 프로시 서버와 안전한 통신을 위한 서킷 게이트웨이를 구축하고 이 서킷을 통해서 내부 시스템과 통신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부 네트워크 주소를 숨길 수 있고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서는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OSI 7계층에서는 5에서 7계층까지의 프로토콜 침입을 차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는 항상 뭔가 합치는 거죠. 1세대와 2세대 방식을 혼합했다고 되어 있죠. 처리 속도와 보안 구축 설정이 빠르지만 관리가 복잡하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관리가 복잡하다고 되어 있죠. 두 가지가 다 관리가 복잡하니까요. 보안 수준이 강화될수록 복잡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세대와 2세대의 단점을 보완한 방식으로 단점을 보완했대요. 단점이라는 게 이거였죠. 패킷이 아닌 세션 단위로 감시를 하고 고속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보안성이 우수하고요.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기가 용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관리가 덜 복잡한가 보죠. 대신에 비용이 많이 들고 구축이 복잡하다고 되어 있어요. 관리랑 구축은 좀 다른 개념이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IPS의 구축 방식이에요. 단일 홈 게이트웨이부터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뭔가 하나씩 계속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일단 베스천 호스트에 여기 별도의 서버가 있는 거죠. 베스천 호스트에 통신 네트워크 카드 한 개를 장착해서 사용하는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 사용자 계정, IP 포워딩, 라우팅 기능이 없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보안 기능은 베스천 호스트에 설치된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2계층 공격에 취약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중 홈 게이트웨이예요. 지금은 단일이었죠. 이중 홈 게이트웨이. 베스천 호스트에 통신 네트워크 카드 두 개가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 나갈 때 각각 통신 네트워크 카드를 거쳐서 진행을 한다는 소리예요. 단일 홈 게이트웨이가 두 개 있는 것처럼 운영이 되고 접근을 위해서 두 게이트웨이를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훨씬 더 이중으로 보완이 되는 거겠죠. 넘어가세요. 다음은 스크린 호스트 게이트웨이입니다. 단일 홈 게이트웨이 구조에 여기까지가 단일 홈이죠. 네트워크 카드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패킷 필터링 라우터. 이게 스크린 라우터죠. 얘를 추가한 거예요. 이거 사용하는 구조다. 스크린 라우터에서 1차로 방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차로 방어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중 홈 게이트웨이랑 스크린 호스트 게이트웨이를 합한 거예요. 이중 홈 게이트웨이 구조에 패킷 필터링 라우터를 추가해서 사용을 합니다. 서로를 거치지 않은 데이터는 접속을 차단한다고 되어 있죠. 융통성, 보완성이 좋지만 구축 비용이 많이 든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 다음으로는 스크린 서브넷 게이트웨이 구조입니다. 베스트한 호스트 양쪽에 스크린 라우터를 설치한 후에 이번엔 얘가 두 개네요. 외부에 통신 네트워크 카드를 설치하는 구조입니다. 여기 외부에. 내부, 외부 네트워크 사이에 완충지대를 두고요. 외부로 노출해야 되는 서버들은 이 완충지대에 위치를 시키면 된다고 되어 있는 거죠. 이미지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보완성이 뛰어나지만 성능 및 속도가 느리다고 되어 있어요. 보완이 뛰어나면 속도랑 성능은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중 홈 게이트웨이 플러스 스크린 서브넷 게이트웨이 구조예요. 둘 다 있는 겁니다. 둘 다 두 개씩 있는 거예요. 베스트한 호스트 양쪽에 스크린 라우터를 설치한 다음에 외부 내부에 모두 통신 네트워크 카드를 설치한다. 누가 봐도 보완이 가장 강력하겠죠. 그렇지만 성능이 가장 저하되겠습니다. 차이를 잘 보시면 돼요. IPS의 마지막은 구축 시 고려 사항입니다. 네트워크 접속 정책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내부 네트워크의 접속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된다. 접속 허용 리스트나 운영상의 문제점, 위험 요소에 대한 정책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 다음에 모니터링 백업의 제어입니다. 모니터링 중 발견된 위험 요소의 제거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공격자의 추적 시스템이나 백업 시스템 상태 제어 가능 여부를 고려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보안 비용이죠. 당연히 비용이죠. 네 번째, 서비스의 설치 및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웹 서비스의 경우에는 보안성을 갖춘 웹 언어를 어떤 걸 쓸 건지 FTP 서버의 접근 권한이나 익명 접근 차단은 어떻게 할 건지 일반 사용자의 보안 교육 및 관리 체계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침입 탐지 시스템이에요. IDS라고 나와 있네요. 허가되지 않은 네트워크 상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탐지한다고 되어 있죠. 이에 대응하는 기능을 가진 보안 시스템을 IDS라고 합니다. 외부뿐 아니라 내부 공격자의 공격도 탐지를 할 수가 있대요. 방금 배웠던 방화벽과는 좀 다르죠? 공격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전달을 할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차단을 하거나 중단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얘는 수동적이다. 능동적이지는 않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추가로 암호화된 공격형 패킷은 탐지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수집된 데이터는 원격지 시스템에서 모아서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화벽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이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S-Note라고 저는 읽고 있는데요. 소스파이어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네트워크 침입 방지 또는 탐지 시스템으로 가장 오랫동안 넓게 사용되고 있는 IDS, IPS 기술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IPS가 방화벽이죠. 단순한 패킷 스니퍼 프로그램이 아닌 탐지 규칙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인기가 많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토콜 분석 데이터를 비교 검색해서 다양한 공격을 탐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이 S-Note의 기능이 여러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패킷 스니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네트워크의 패킷을 읽어오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은 패킷 로그 남기기 감시한 패킷을 로그에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IPS 기능입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하고 공격을 탐지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 프로토콜 분석이나 콘텐츠 검색, 버퍼 오버플로우, 스텔스 포트 스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서 S-Note의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일단 스니퍼가 있네요. S-Note IDS를 통과하는 모든 패킷을 수집하는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은 전처리기입니다. 스니퍼에서 수집한 패킷을 비교하기 전에 사전 처리 작업을 해줄 수 있는 친구고요. 그 다음으로 탐지 엔진입니다. 패킷과 규칙을 비교하여 해당 규칙과 같은 패턴일 경우에 경고입니다. 죄송해요. 경고를 발생시킵니다. 로깅 앤 경고, 발생한 경고를 출력 모듈로 전송하는 친구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 구성 단계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필터링을 하고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추격된 데이터를 분석하고요. 이게 침입인지 아닌지 탐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추적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보고를 작성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S노트의 구성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침입 탐지 시스템이 호스트 기반이 있고 네트워크 기반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IDS가 호스트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서 내부 사용자들이 활동을 감지하고 해킹을 탐지하는 보안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아래쪽 네트워크 기반은 네트워크를 경유하는 패킷들을 분석해서 해킹을 탐지하는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스트랑 네트워크 두 가지 구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기반 탐지 시스템의 설치 위치에 따른 특징입니다. 이것도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해 주셔야겠죠. 패킷이 라우터에 들어오기 전에 입구에서부터 얘를 만나는 거예요. 모든 공격을 탐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성능이 좋아야 된다고 써 있죠. 그 다음엔 라우터의 D입니다. 라우터에 들어온 다음에 만나는 거죠. 패킷 필터링을 거친 후에 검사함으로 패킷 데이터 양이 적고 탐지 기능이 강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방화벽 D입니다. 방화벽을 지나고 바로 만난다는 얘기죠. 내부 공격자의 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 외부 공격에 대해 하나의 탐지 시스템만 사용해야 한다면 IDS와 방화벽의 협조가 가능한 방화벽 뒤에 설치하는 게 적당하다고 되어 있어요. 다음은 내부 네트워크입니다. 내부 네트워크의 공격을 탐지하고자 할 경우에 설치한다. 그 다음에 완충지대였죠. 강력한 내부 외부 공격자에 의한 중요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위치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 위치에 따라 특징이 확실하기 때문에 암기하시는데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침입 탐지 모델에 의한 구분이에요. 오용 탐지가 있고 이상 탐지가 있죠. 일단 오용은 잘 알려진 시스템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패턴의 침입을 탐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식 기반 탐지 방식으로 특정 공격에 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패턴을 설정한다고 되어 있죠. 공격 탐지의 정확도가 높아서 잘못된 경보율이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공격 패턴의 정보 수집이 어려워서 데이터베이스로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죠. 다음은 이상 탐지입니다. 변칙 탐지, 비정상 행위 탐지라고 되어 있는데 대충 감이 오시죠. 잘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탐지할 때는 이상 탐지를 쓴다는 거죠. 통계적 분석 방법을 활용해서 기존의 패턴과 급격하게 다른 변화를 발견하면 일단 침입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취약점에 대한 패치가 나오지 않은 제로데이에 이루어지는 공격을 탐지하기가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이 있을 텐데 그 취약점에 대한 패치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까지를 제로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격 탐지의 정확도가 낮아요. 잘못된 경보율이 높다고 되어 있죠. 분석은 정량 분석과 신경망 분석이 있죠. 정량은 비정상적인 행위의 정도를 수치화하는 거고요. 신경망은 정상 사용자의 패턴과 불일치하는 정도를 판단하는 겁니다.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백도어 탐지 기법입니다. 백도어 뭔지는 앞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죠. 시스템 접근에 대한 사용자 인증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비상구를 생성하는 기술이다. 또는 비상구 자체를 의미합니다. 시스템 보수를 위한 것이지만 악용될 경우에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백도어를 탐지할 수 있는 기법은 일단 열린 포트를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setuid 파일을 검사합니다. 뭔지는 이쪽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백도어 탐지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결성 검사 로그 분석 등을 통해서 백도어가 지금 있구나 없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백도어 탐지 도구가 아래쪽에 조금 있습니다. 일단 종류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 나온 적도 있어서 이거를 그냥 넘기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구분만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캐너에 관련된 도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다기보다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시는 게 제일 편해요.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침입 발견 도구, 로그 감시 도구, 무결성 검사 도구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문제로 낸 적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이거 전체 다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힘 내시고요. 넘어갈게요. 이거는 단순 그냥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